제가 있는 데까지 찾아온 거예요. 아 그렇게 잘해? 동근이 어디 갔어요? 동근이 어디 갔어요? 어머 어떻게? 그게 뭐야? 여분이 혹시 이제 합법적으로 키스하고 배드시 그 정도로는 안 해도 되는 거죠?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. 정만이 형이 정말 정세그러면서 아 동근 씨 왕따가 된 거예요. 우와 근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사람을? 너도 아직 덜 됐어. 자세히 알아보세요.